하느님이 아니고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불교인들이 뭔가 견성을 했다 뭔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면에 신성이 작용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현존 우리가 이미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 신들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자리를 성령이라고 부르건 하느님이라고 부르건 니르바나라고 부르건 불교식으로 나중에 불성이라고 여기서는 인격적 부처가 아니에요 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의식을 부르라고 말하건 양심이라고 말하건 그 자리가 신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대한 묘사가 다 똑같기 때문에 달리 제가 달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체험과 묘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전 세계죠 그래서 이 차등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신성을 제일 구현했느냐 이건 인간 중에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종교마다 우열을 전한다면 신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누가 더 신성을 잘 구현했느냐 인간 중에 인격 중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신이라고 안 했는데 뒷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요한복음부터 신의 독생자다고 시작하는데 그건 요한 생각이죠 예수님의 실제 말에서는 그런 말 안 나와요 복음을 쓴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거는요 지금 어떤 사이비교주도 다 자기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증언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고 실제 하신 언행이나 모든 데서 그분은 충실하게 나는 이리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이리 가라고 해서 이리 갔다 성령의 뜻 때문에 이걸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신이거든요 예수님 계속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아버지 때문에 내 안에 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나는 지금 내 안에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행운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원하는 걸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선한이여 나한테 선한이라고 하지 마라 우주의 선한이는 한 분 뿐이다 끝없이 이 차이를 얘기해요 다만 신성 어차피 또 본인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조건은 신성이 발현됐을 때는요 또 내가 길이 오칠리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I am 상태라면요 내가 우주다는 말 나와요 그렇게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을 이해하는 게 저는 제일 먼저입니다 어떤 이론 고정관념을 가지고 더 씌우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똑같아요 그 신성을 연구하십니다 그 신성을 불교에서는 나중에 불성이라고 부른 거죠 여래장인이 여래의 씨알이니 부처의 씨알이니 참나니 똑같이 부른 거고 카톨릭도 똑같이 내면에 있는 신한테 모든 걸 맡기면 구원이 될 줄 알았는데 맡겼더니 결국 사도바울 때 사도바울 종교화를 시작한 사도바울마저도 스스로 그 성령의 뜻을 따를 거냐 육정의 뜻을 따를 거냐 해서 스스로 그 시험을 통과해서 성화 영혼을 무의식까지 다 정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성화는 스스로의 노력이 없인 성화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바울 사도바울마저도 로마서에서 보면 성령 체험을 다 한 뒤에 이제 고뇌가 시작됩니다 나는 성령 체험을 했는데 하고 났더니 내 몸 안에서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부분과 육정을 따르고자 하는 부분이 싸우고 있는데 너무 이 싸움이 힘들다는 얘기를 고백하고 성령 모를 때는 아예 그런 힘든지도 몰랐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죠 성령을 알고 나니까 내가 성령대로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정화가 이제 불교로 말하면 토노 이후의 점수입니다 전형적인 과정이에요 똑같아요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용어를 쓰건 결국 영적인 그 혼란과의 변화는요 설명에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